남해안 청정해역인 경남 고성 자람만입니다. 바닷속 통발을 끌어올리자 조개의 왕 가리비가 한가득 올라옵니다. 어민들은 어른 손바닥만한 가리비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고성 자람만은 조류가 빠르지 않고 적당한 소원으로 가리비 성장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전국 가리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고성은 가리비가 지역대표 특산물로 자리잡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리비는 저지방, 저칼로리라 여성분들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고 필수 아미노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리비는 다른 조개류에 비해 단백질이 두 배나 많고 미네랄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강정과 고지 등 다양한 요리법까지 개발되면서 가리비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해바다 가리비 홍보와 판로 확보를 위해 가리비 축제를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대면 판매가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은 택배 등 비대면 판매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면서 본격적인 출하식이 한 달 전부터 온 가족이 일손으로 동원됐습니다. 10월 중순경 전국 택배를 시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인지 몰라도 현재 9월 중순부터 택배가 전국 쪽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여 택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 남해안 제철 맞은 가리비가 전국의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